뷰노를 함께 보면서 대형절리 아끼는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현재 AI 쪽 특히 의료 AI 쪽에 수급이 정말로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현재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래요. 정책. 24년부터 비대면 진료 그리고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지만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통과될 확률이 낮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의사들로만으로도 전국에 있는 환자들을 봐야 된다는 건데 이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 의료 AI를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미 정책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얘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어떻게 해요? 부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부각을 받는 기업이고 그게 주식입니다. 실제로 보면 매출돌만 몰일으키고 영업적자만 계속 내는 그런 회사가 이런 높은 주가를 받을 이유가 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게. 그리고 4개년도 연속 적자면 관리 종목 아니야? 라고 하신 분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보세요. 재무제표를 볼 때 연결인지 별도인지를 봐야 돼요. 연결일 때는 이게 전년도 영업 적자만 안 넘으면 돼요. 숫자가. 이게 적자가 쌓인 거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으면 당의 년도는 흑자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별도였을 때 이런 수치가 나오면 별도 기준이기 때문에 싹 다 적자예요. 그러면 관리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건 연결이기 때문에 이미 줄어들었죠. 21년도에서 22년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22년도가 흑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4년 연속 적자를 쌓아야지만 관리 종목이 되는 종목이라서 딱히 그런 신경 안 쓰래요. 이런 것도 모르는 유튜버의 말 들어서 괜히 손해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아가시면 된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볼게요. 기관들이 왜 이렇게 사지 끼고 특히 연기금과 투신이 왜 이렇게 살까. 특히 얘들은 장기 투자. 스윙 성격을 가진 기관 세력이에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무조건 알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도 확신이 있고 정책 따라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미 알고 있어서 이렇게 담는 거겠죠. 절대 얘들은 손해를 본 놈들이 아닙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머물러 있거나 내려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담아야 돼요. 아직 여러분에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현재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뷰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잖아요. 결국은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현재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61선이 121선 데드크로스가 났다고 하지만 이 121선이 다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 차트가 62선 밑으로만 안 가면 다시 바로 상승 추세로 접어들어서 이러한 차트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거죠. 거래량도 살아있고 RSI도 52에 올려있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80% 이상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손절가를 잡더라도 딱 여기 부분 36,000원만 안 뚫리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먼저 손절하는 그런 행위는 여러분들이 돈을 버리는 행위겠죠. 여기 뚫리기 전까지 어떻게든 홀딩하고 이번에 상승 추세 접어들면 목표가는 7만원 이상 갑니다. 최소 7만원 갈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손절 대비했을 때 수익을 얼마나 볼까 계산하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런 구간만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요. 돈을 안 잃고 간단해요. 정말 생각보다 주식이. 그런데 제가 지금 손절가랑 목표가 다 말씀드렸는데 막상 그 근처 가면은 어뭇거린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이 손절가 뚫리면 바로 얘는 2만 5천원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리스크를 미처에 차단하는 거예요. 손절이라는 거는. 지점마다 손절이 불필요한 지점이 있고 손절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지금은 손절해야 될 지점 맞아요. 그쵸? 아무튼 제가 영상 안에서 100% 오픈을 못하는 정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민감한 정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싹 다 여기서 풀어버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정보가 되면은 정보의 희소성이 사라질 테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돈 벌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가 오픈을 해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별 대응 전략과 이 녀석의 균호의 정보 이런 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딱 필요한 부분만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잠시 위에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010-5929-7823 여기로 간단히 그냥 균호라고 딱 두 글자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상황별 대응 전략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요청하실 분들은 간단히 이렇게 균호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톤해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3프로TV, 선대인, 매경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금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냐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다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은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서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서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